위쪽은 면 소재고요. 아래는 린넨 소재예요. 린넨 내추럴 컬러 사용했고 끝단은 그냥 풀리는 그 자체로 그대로 두었고요.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길게 나온 실밥들은 잡아당기지 마시고 그냥 커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안에 속바지 입었는데 지금 하나 더 입었어요. 살짝 보이네요 지금. 보이나요? 네. 그 실이 이렇게 살짝 떨어진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자연스럽고. 밴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기장은 살짝 골반으로 내려서 기장에 맞춰서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어요. 조금 더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손으로서 또 키가 크니까 좀 더 내려서 입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살짝살짝 보이는 이 끝단이 예쁘죠. 더 풍성하게 연출된답니다. 그 나머지 양의 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